감갈량님 에드벌룬 3개 감사합니다. 오 내 표정 안 좋으신데?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. 이 클립이 멀리멀리 퍼졌으면 좋겠네요. 죄송합니다. 오성희님 죄송합니다. 제가 날짜 착각해서 오목대에 신청 댓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. 두석 없어서 메모장 보면서 말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. 로기다라는 친구 결혼식과 겹쳐서 로기다에게 결혼식 미뤄달라 했으나 면상을 치고 싶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부득이하게 댓글을 삭제했습니다. 쪽지를 보내고 싶으시나 다쳤습니다. GST 현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오정님을 미소짓게 한 남자 박재박 사라라 감사합니다. 이거 꺼야겠다. 사라라 감사합니다. 박재박님 이거 안 하시는 거예요? 아 죄송해요. 아 진짜 죄송해요. 막했어! 예? 아 오목대에 막했어! 와 잠깐만! 예? 와 큰일 났다! 아니 박재박님 나오는 줄 알고 지금!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 나 큰일 났다! 야 어떡해요 여러분들! 아 죄송해요! 와 나 진짜 메탈 나가네! 아 성 나간다 진짜! 와... 아니...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 진짜 죄송해요! 아 잠깐만요! 다 했는데? 아니 박재박님 오는 줄 알았어 나는! 저요? 아 씨 어떡하지?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! 아니 방송은 문제가 안 돼? 아 아니 표정 봐! 오목대회를 접는다고? 아 잠깐만! 왜요? 표정! 수요하실 줄은 진짜 몰라요! 아니 노쇼! 아니 노쇼는 아니잖아요 솔직히! 아니 잠깐만요! 근데 댓글을 심지어 지울 줄은 진짜 몰랐어가지고! 아 계연관린 탱크에 이럴까요? 아 잠깐만! 아 멘탈이 아... 오랜만에 물어보셨나요? 아니요! 죄송해요!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직 아직 나가지 마세요! 아직 가지 마세요 일단! 잠깐만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볼게요! 예? 아 죄송해요! 잠깐만! 맛돌이! 야왜! 20억 손해라구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티어 고려해서 전투벽 신으로 타넘한 틀자놨는데 직견네 그날 공천해완 아니 아..아직! 그건데! 아직! 어... 신청기간이잖아요! 일정 미뤄야 돼 뭐! 아... 아... 슬핫 와 진짜 결혼식 안 미뤄진 그 와중 어제 우정인 미모꽁 밑이 속지분 입력 크흐흫 아으 흐흫 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나 박대박 없으면 오목대회 안 볼것같은데 하흐흐 흐흐흐흐흐흫 그 정도라고요? 흐흐흫 아... 아.. 웃으니까 흐하셨구나 흐흐흐흫 면도를 잠근다고요? 면도를 잠근다고요? 아 아 잠깐만 막 하.. 망하면 아..아.. 이 정도면 치키지가도 무죄 왜 보내 갑자기? 그래도 다행인 게.. 매일 열통이요? 아니요 아니요.. 그.. 안 되죠.. 농담이겠지? 먹새로니 하이 광고가 있으니까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시고.. 아 죄송합니다 근데 우정님 진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아 진짜.. 아 이게 제 죄송한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..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농담인 줄 아시네? 진짜? 하.. 와 이래가 안 미루네 어떻게 느낀지? 그 opposing 어이 가장 돼요..